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품이 있어서 그곳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십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무진의 보살님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가지 괴로움을 받게 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 연불하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시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것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연불하고 또 그 관세음보살님 할 때 연불할 때 그 소리를 관하하기만 해도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그 어떤 중생이든 그 어떤 여러가지 고민이든 괴로움이든 할 것 없이 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불교에서 많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연불수행 관세음보살하고 연불하는 연불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에서 연불이다라고 하면 연불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부처님 암경 니카야 같은 곳에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괴로움에 처했을 때 또는 두려움에 처했을 때 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부처님을 염하라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을 염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귀의 불한다는 말이에요 즉 부처님을 염한다라는 것은 부처님 명호를 염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처님께 귀의하겠다 돌아가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에서 진정으로 가슴으로 품고 있기만 해도 괴로움이 소멸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본뜻을 본다면 염불 하면 염이라는 건 이제 우리 생각 편하게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그 생각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냐 또는 기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이런 뜻도 아울러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느냐 불 부처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분별하는 거에 자기 생각에 자기 나라는 아상과 애고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요 늘 이게 나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런 이제 아상에 입각한 분별심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염하며 살거든요 나도 모르게 부처를 염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염하며 사는 거죠 즉 무분별지를 염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 지혜를 염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 망상 생각 번뇌 이것을 염하며 산단 말이죠 이러던 사람들이 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남들보다 더 잘나 볼까 하고 나 위주의 삶으로 분별을 쓰면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삶을 살아나가고 앞만 보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다 살아나가다가 어느 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충족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외로운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어떤 분이 정말 혼자 사니까 외롭다 이럴 때는 나도 사랑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 이랬더니 그 옆에 있는 결혼한 친구가 이러더란 말이죠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도 아니야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도 외로운 것은 이건 정말 큰 외로움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외로움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지만 그건 임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 이걸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사랑하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단 말이죠 즉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내 바깥에서 뭔가를 얻고 가지고 취하고 내 걸로 삼고 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돈도 나를 구제해 주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도 죽을 때 되면 세계 최고가는 의사들이 와서 100명이 붙어도 못 고칠 수 있거든요 아 돈도 나를 구제해 주지 못하는구나 부처님처럼 부처님 아버지가 임금이었는데도 임금의 왕비가 아들을 낳다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아 돈도 벌어보니까 재밌는데 명예도 얻어보니까 재밌고 뭐든지 해보니까 재밌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은 나를 완전한 행복으로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아 이것은 유한한 것이었구나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문득 궁금해하다가 문득 아 이게 분별이 문제였구나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것 부처를 모르는 것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구나 하다가 이제 문득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발심하는 때라고 그래요 딱 발심의 전환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는 평소에는 분별만을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살다가 문득 부처를 염하기 시작합니다 아 부처의 눈뜨기 시작하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 있구나 인류 역사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왕위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결국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었구나 생사에서 해결하는 길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눈 뜨면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단 말이죠 나무불하는 신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암경 니까야 같은 곳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괴롭고 두려운 사람 그 당시는 인도에서 산길을 혼자 가는 것도 두려웠겠죠 온갖 도적대들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이렇게 나를 뱀이 하나 물어도 독사에 물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온갖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염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승가를 염해라 즉 염불, 염법, 염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삼념이라고 해서 항상 나의 본래 뿌리인 나의 근원인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자성삼보 내가 본래 법이라는 내가 본래 청정한 승가의 이론이라는 이러한 청정한 지혜를 염하기만 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기만 해도 그 불법승삼보에 깨어있기만 해도 불법승삼보에 귀의하기만 하더라도 그 괴로움에서 노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자에도 어떤 분께서 갑자기 말기 안 판정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시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셔요 그분께 이제 이 발심과 우리 귀의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삼념하는 염불, 염법, 염승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가 나의 본뿌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깨닫는 것만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를 들려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괴로움에 처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불교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외에는 제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분명하네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게 분명하네요 제가 남은 인생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내가 누군지 깨닫는 이것밖에 없는 게 확실한데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고 정말 강렬한 발심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괴로움과 두려움에 탁 처해 있는 이런 분들께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연불이라는 신앙이 등장하게 된 걸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렵거든요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몸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고 하면 이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은 나의 뿌리는 진정한 불법성 삼보고 부처가 나의 진실한 모습이 부처다 정말이지 부처가 나다 그래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무불하는 경전에 보세요 항상 나무불 나무불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귀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 불법성 삼부에 돌아가 의지하는 삼귀의 마음을 늘 탁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내가 든든한 의지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니까 자기를 믿으세요 이 말이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나닿느냐 부처님께 의지하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생사를 건널 수 없지만 부처님의 의지해서 가면 나는 생사를 건널 수 있다 부처님께 귀히 하면 생사를 해결하는 길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 믿음이 생기고 어떤 신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저 또한 본질적인 선의 법문을 할 때는 굳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반야심경에서도 나오듯이 이무소득고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얻어야 된다는 것은 방편일 뿐이다 수행할 필요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 또한 사람들의 따라서는 염불하시라고 그저 관세음보살님께 나무 아미탑을 부처님께 아미탑 부처님께 완전히 기대에 의지하시라고 그렇게 임시방편에 공부의 길을 안내해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더욱더 부처님께 의지하는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아마 염불염법 염승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늘 염하고 내가 평소에는 번뇌 망상 분별을 늘 분별 속에 살다가 이제 삶이 대전환이 일어나서 부처님을 염하며 살겠다 볼법 쓴 산보를 염하며 살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게 염불의 본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현실적인 실천으로 바꾼다면 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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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반복해서 염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무아미탑을 육자 연불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본뜻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무량 백천만억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괴로움 그 어떤 괴로움을 받게 될 때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나를 부르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관하고서 모두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신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기복적인 것처럼 보여요 말 없구만 보면 일반인들 분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반 중생들에게는 너가 바로 부처다 너가 바로 관세음이다 이러면 믿음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리만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서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게 처음에는 더 와닿는단 말이죠 그게 더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을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은 낙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전을 말뜻대로만 보면 안 되고 말 따라가서 들으면 듣거나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낙처 귀결점 이 말이 도대체 뭘 가리키려고 하는 거지 라는 낙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들께서 경전을 해설해 주시잖아요 왜 스님들이 경전을 해설해 줄까요? 신도님들은 경전을 보면 경전의 내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경전에 쓰여있는 내용을 따라가서 그 내용대로만 믿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스님들은 낙처를 보시고서는 이 경전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의 낙처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경전은 손가락이거든요 그런데 바른, 선사, 조사, 스님들께서는 곧바로 달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이 경전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달을 계속해서 가리킨단 말이죠 그걸 직지인심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자꾸 직지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의 낙처가 뭐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음, 관자재 반야심경의 첫 글자인데 그 첫 글자에서 공부가 끝났어요 이 공부에서 설해야 할 것은 다 설에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경전은요 경전의 제목에서 공부가 끝나고 불보살님의 명호에서 공부가 끝나버려요 100% 다 드러내 보였으니까 관자재, 관세음 세간의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세간적인 분별하는 소리 분별의 생각, 분별, 분별심 그것을 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관한다라는 것은 지관이 따라 붙는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관한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보는 것 들릴 때, 보일 때 모든 것을 분별하되 분별하지 않고 보고 듣고 하는 것 그걸 관한다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 바로 관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때 괴로움이 생길까요? 있는 그대로를 내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분별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좋은 거는 더 가져야 되고 싫은 건 갖지 말아야 돼 좋은 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괴롭고 싫은 건 밀쳐내야 되는데 밀쳐지지 않아서 괴롭고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지관, 멈추고 본다면, 관한다면 관자재, 자재학에 관한다면 분별하지 않고 관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통찰한다면 그걸 통찰지라고 하죠 통찰해서 딱 본다면 거기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분별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짤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분별해서 시작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기가 만들어요 우리 생각은 상황이 괴로우니까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괴로운데요 원래 저는 괴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에 괴로운 일이 생기니까 제가 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괴롭힌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가 어떤 자기? 분별하는 그 상황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자기가 한 10억 있던 사람이 돈을 날려버려가지고 한 5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럼 괴롭죠 내가 10억 있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5억이 날아갔으니까 괴롭죠 그럼 10억 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니까 괴롭거든요 그 비교하는 생각이 없으면 괴로운 게 실제면 잠깐 잠에 들면 괴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잠에 들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괴로움도 같이 사라져요 실제로 병원이나 어떤 이런 곳에서 또는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약을 처방해서 일시로 잠깐 재우기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면 이걸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분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딱 자고 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큰 괴로움이 와도 자면 그 괴로움은 사라지죠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없어요 세상도 그렇게 생깁니다 이거 양자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볼 때는 그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관찰자가 그것을 알갱이가 왜 여기 없지? 여기 드러나야 되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볼 때 거기서 이 파동이 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본래는 파동이었는데 그래서 양자는 양자스프라는 상태에서 그냥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알갱이라는 실질적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다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걸 볼 때 그 사람에게 실제 알갱이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각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집 앞에 대문 앞에 매년 봄이면 피어나는 작은 민들레를 전혀 관심 없이 30년을 살았다면 30년 동안 그 민들레는 내 인생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을 살고 죽었더라도 그 민들레는 내 우주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호가 20대 때 어느 날 봄에 제비꽃을 바라보고서는 그곳이 갑자기 제 인생에 이렇게 탄생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었는데 저 관심 바깥이었는데 자연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다가 그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와서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와서 존재가 돼버립니다 실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보낼 때 그렇게 존재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었나요? 방금 전까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어서 컵만 보였을 거니까 안 봤으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니까 우리 인생에 딱 등장을 한단 말이죠 내가 마음을 보낼 때 그렇게 등장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분별할 때 분별된 대상으로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돼요 이걸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안근, 눈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색경이 있다 바깥 대상이 있다 색경이 있기 때문에 안근이 있다 안근과 색경은 서로 의존적으로 연기적으로만 존재한다 보는 내가 있음으로 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음으로 보는 내가 있지 이건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우주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망하게도 평생토록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쩌지 이 걱정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벌어놓은 그거 어떡하지 이 걱정한단 말이에요 죽을 거면서 그게 실제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 12초 눈깊고 혐험 뜻과 색상향 미촉법이 그렇게 연기적으로 존재하듯이 의식이라는 것 분별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존재하느냐 12초를 인연으로 육식이 생기고 육식을 인연으로 12초가 생겨요 분별심이 그렇게 생긴단 말이죠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걸 분별하기 시작할 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니까 더 갖고 싶어 이건 싫은 거니까 미워 밀쳐내고 싶어 하고 마음을 분별 일으킬 때 그때 나도 생기고 세상도 생긴다는 거예요 12초가 생긴다 이 일체 삼남 환상이 분별해서 생기는 거예요 12초에서 육식이 생긴다 육식에서 12초가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12초가 나와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 나와 우주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우주를 탄생시켰잖아요 누가 조물주인가요? 누가 이 우주를 탄생시킨 장조주죠? 지금 여기서 내가 매 순간 이렇게 탄생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내가 탄생시킨 우주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것 저것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가능성인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현상인데도 나는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분별의 눈으로만 보다가 관세음하라는 본문이 탁 들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분별 세간의 음성이라는 세간의 모든 분별들 모든 소리들 이 모든 분별들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티끌 경계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관하라는 거죠 자제하게 관해라 지관해라 멈추고 봐라 그러면 진짜 그런 허다한 것들이 있느냐 정말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느냐 거기서 둘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잠시 잠시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이 소리를 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배움과 기억과 아르마리를 다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 소리를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린지도 생각하지 말고 듣기만 해보십시오 이 소리가 정말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즉 여러분은 이 법당의 한 편에 앉아 계시고 저 앞에 스님이라는 분이 부처님 앞에 앉아서 법회를 하고 있고 그 스님이 컵뚜껑을 들고 꽁꽁 하는 소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지금 눈도 감았겠다 그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있는 게 뭔지 지금 눈앞에 정말 있는 게 뭔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한번 들어보란 말이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여기에 정말 스님이 소리를 내고 있고 내가 귀로 듣는다라는 사건이 실제 벌어지던가요? 내 귀가 듣는다라는 게 정말인가요? 그냥 이것뿐이지 않나요? 말로 표현한다면 지난번에 바히아경 말씀드렸듯이 들을 땐 그냥 듣는 것만 있게 하라 그냥 듣는 것만 이뿐 아닌가 말이죠 들을 뿐 볼 땐 그저 볼 뿐이지 않느냐 말이죠 실제 우리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 귀에서 들린다는 생각이 드나요? 뇌 전체가 울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스피커 조금 방 안에 들어가서 들을 때는 온몸이 듣는 것 같아요 귀가 듣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온몸 전체로 듣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눈을 감아도 검은 걸 본단 말이죠 지난번 꿈속에서 온갖 사물들을 다 봤어요 꿈속의 등장인물들을 다 봤어요 근데 눈으로 봤나요? 귀로 들었나요? 눈 귀로 듣지 않았는데도 꿈속에서 모든 걸 보고 들었어요 어? 아이고 보고 듣는 뭔가가 있네 그래서 그냥 통찰하는 내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보는 것을 관자재 관세음이라고 했어요 그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할 때 벌써 그 이름부터가 법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 그 법을 드러내고 있는 그 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 어떻게 그 소리를 말하고 어떻게 그 소리를 듣느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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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영할 때 염불할 때 어떻게 염불하는 것이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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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염불할 때 아마 스님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염불할 때 어떻게 영합니까? 염불하는 이 소리를 내 귀로 똑똑하게 들으면서 그 소리를 온전히 관하면서 들어라 온전히 관하면서 염불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소리를 온전히 관하면서 듣는다 그렇게 될 때 이 관세음보살님이 능험경에 보면 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 관세음보살님께서 입도한 방법 깨달음에 들어간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도 관세음부처님이었어요 관세음부처님이었는데 관세음부처님께서 25명의 보살들과 아라안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깨달음에 든 방법을 원통 원통을 깨달음을 원통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을 원통 원통전 하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전각이잖아요 원만하게 확 통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 삼나만산 전체가 원만하게 다 이 법 하나로 통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 걸릴 것 없이 거릴 길 것 없이 확 통해버린단 말이죠 하나 남는 게 없이 그래서 이 깨달음의 순간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통 밑이 쑥 빠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걸림 없이 그냥 확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위아래 없이 안팎이 없이 그래서 이 원통자제 원만하게 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원통 완전히 뚫려서 통해버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이 원통한 깨달음에 들었느냐 25명의 아라함과 보살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깨달음에 들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한 명 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냄새 맡고 깨닫기도 했고 다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관세음보살님도 얘기를 하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입도한 방법은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익은 원통이라고 해요 익은 원통 소리가 들릴 때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저 소리를 듣다가 내가 저 소리를 듣다가 문득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느낌으로 들었는데 문득 1단계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2단계 거기서 내가 라는 말을 빼고 저 소리라는 말도 빼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3단계 내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잖아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것을 한번 보세요 듣고 있는 놈을 돌이켜본다 이거 반문 문자성 한다 반문자성 회광반주에서 내가 듣다가 내가 듣다가 듣고 있는 이것을 한번 초점을 돌이켜보란 말이죠 이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소리를 따라가면 이 소리를 들을 때 아 그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알잖아요 들린다라는 사실 알죠 지금은 어때요 안 들리나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들릴 땐 들린다라는 걸 알고 안 들릴 땐 안 들린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리가 있든 없든 항상 듣는단 말이에요 이 반문 문자성에서 들리는 소리를 돌이켜 듣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들은 분을 관세음보살림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익은 원통의 수행 실제로 실제로 경전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 조사 스님들의 수많은 전등록 같은 사례를 보면 기연이라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인연 이걸 통해 딱 깨닫는다 하는 기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기연이 일어날 때 어떤 경우가 가장 많으냐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집에 이렇게 있을 때 또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들리는 소리를 듣되 제가 아까 1, 2, 3단계 말씀드렸듯이 이 소리를 듣되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 빼고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아왔던 모든 아르마리를 다 빼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이 듣는 놈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뭐가 이렇게 듣고 있는가 이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자각해보면서 듣고 있는 이놈이 누구지? 듣는 소리를 쫓아가다가 소리를 쫓아가면 소리에 따라 분별되잖아요 어떤 소리는 좋고 어떤 소리는 안 좋고 근데 그 소리를 쫓아가면 이 듣는 놈은 늘 있단 말이에요 안 들을 때조차 이건 있어요 안 들을 때조차 안 들리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돌이켜온단 말이에요 반문문성에서 이렇게 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한다랬잖아요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해서 와서 도와준다 괴로움을 없애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낙천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관할 때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자기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경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여지없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소득 무소득 무소득이라는 걸 확인하는 얻을 게 없어요 내가 분별하지 않을 때 바로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조동종에서 말하는 묵조선에 대한 유튜브에 보니까 그 다큐 일본 그 선사에 대한 다큐가 한 두 시간에 나오는 게 있던데 거기 보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앉아서 좌선을 통해 부처가 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처가 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가 앉아있는 것이다 앉아있는 그대로 부처다 앉아있을 때 부처다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앉는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결과를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염불도 마찬가지다 분별하지 않고 염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와 똑같이 이게 바로 법이거든요 둘로 나누지 않고 여기서 둘로 나뉘지 않을 때 그냥 들을 때 이게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실이 드러난다 둘이 아닌 하나의 이 알아차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암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공적 영지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염불할 때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 염불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있게 되면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괴로움이 있습니까 분별을 따라갈 때 괴로움이 있지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는 이놈을 돌이켜서 딱 이 자리에 있을 때 괴로움이 있습니까 소리를 따라가서 분별해서 이 소리는 듣고 싶고 저 소리는 듣기 싫어할 때 괴로움이 있지 그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을 때 듣는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방편으로 설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그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해탈케 한다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일 것처럼 우린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짠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그 괴로움을 삭아 뺏어가 주시는 내가 뭐 돈을 한 10억 날렸으면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연불 열심히 하면 나타나서 10억을 딱 갖다주는 이런 식의 아니면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식의 관세음보살님을 우리는 상상하겠지만 그건 방편이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조금 전에 했듯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진짜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분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분별 이전에 그냥 이 들을 뿐 하는 이 자리 이게 자기 성품이거든요 관세음보살 할 때가 그게 바로 자기 성품이에요 관할 때 벌써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사를 염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한다라는 그런 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야심경의 뜻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벌써 들어가기 본문 내용 시작되기도 이전에 우리는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야 그 내용 속에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기 이전에 첫 글자에서 벌써 관자재보살하는 천마디에서 관자재하는 이 천마디에서 관하는 이 이 소리 속에서 관이 어떤 소리인지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관할 때 벌써 이 소리에서 법을 100% 드러내고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경전이 경전을 담긴 놀라운 낙처들이에요 이 진짜 경전을 봐야지 그냥 경전의 내용만 쫓아가는 것이 경전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드리면서